그녀가 나를 잊었다는 것은 이었다. 그녀가 나를 잊었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그녀가 나를 그렇게 빨리 잊었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That she forgot me so quickly was a shock. 그가 말한 것은 아닙니다. That, he said, is not 그가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That, he said, is not surprising. 그가 아니오라고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That, he said, no, is not surprising. 그가 올 것이라는 것은 하다. That, he will come is 그가 올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가 몰랐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가 몰랐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That, he didn't know anything about it is no excuse. 내가 좋아한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좋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내가 독서를 좋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That, I like reading is not true. 사실은 그는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녀가 당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녀가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것입니다. The fact is that she won the lottery. 진실은 몇 씁니다? 진실은 내가 배가 너무 고팠던 것이었습니다. The truth was that I was too hungry. 문제는 이 입니다. 문제는 이 입니다. The problem is 문제는 그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들이 먹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이 야채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피아노를 잘 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믿기지 않아요. 나는 미라가 공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나는 미라가 수학을 공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나는 미라가 수학을 공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그 책을 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그 책을 원했다고 생각하시던 것입니다. 그녀가 그 책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책을 원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는 내가 휴대폰을 가져오지 않는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그가 집을 나갔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그가 집을 나갔다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개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학생들이 반복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학생들이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가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가 휴대폰의 모양과 크기를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가 휴대폰의 모양과 크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녀는 내가 휴대폰의 모양과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나를 그렇게 빨리 잊었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그가 아니오라고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올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가 그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그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독서를 좋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그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녀가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내가 배가 너무 고팠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야채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당신이 피아노를 잘 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미라가 월요일에 수학을 공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녀는 그들이 그 책을 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그 책을 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학생들이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휴대폰의 모양과 크기를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자연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자연을 위해 어떤atan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자연에게 어떤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연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conomia에 불안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